오늘 묵상노토 말씀은 추레우키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흐뭇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으며 불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요하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하의 유월아 내가 애국당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요하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유월절 먹을 음식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사렐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과 식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의 규모나 또 사람의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선택해야 하고 또 그 양을 잡는 시기와 취하는 방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과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기거하는 곳은 1절 말씀처럼 아직 애국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시며 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이 날은 애국에서 해방된 날이고 그들이 자유를 얻고 또 새로운 주인을 얻고 새로운 생명도 얻는 이스라엘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송도된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국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예습관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명한 정책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속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6월절 교례에 대하여 말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3절에 등장하는 이 회중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이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6월절이 주는 의미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수대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먹을 때 평균 가족수가 10명 내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흘 동안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집 자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즉 오면 양을 잡는 그 밤은 이곳저곳에서 양과 염소의 비명서류와 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로 인해 끔찍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 또한 즐거운 반찬의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들의 죄의 문제는 이와 같이 희생 없이는 해결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이나 염소가 그 피로 대신하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죄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이 그 피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듯이 동일하게 우리 역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은혜에 이 하루도 감겨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양과 염소를 잡을 때 이것저것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와 그 피의 냄새로 인해 괴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애국 전역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애통소리에 죽음을 넘어가게 한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올 하루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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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